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미나입니다 위치 좋고 공기 좋은 경기 광주의 오피스텔형 신축 빌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곤지암 스마트앤타워인데요 아름다운 숫세권 지대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렴한 가격대에다가 강남 접근도 용이해서 매우 매우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스마트앤타워 내 골프장 시설 담아보았습니다 곤지암 스마트앤타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함께 구경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임병민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미사 대박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새로 신축한 스마트앤타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마트앤타워는 대지 330평에 지하 1층 지상 10층으로 건축되어 있으며 지하 1층은 골프연습장 7타석 1 휴게술로 되어 있고 지상 2층에는 상가 2개 호실과 주차장 지상 3층부터 지상 6층까지는 주거용 오피스텔 지상 7층에서 지상 10층까지는 아파트용 연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부분이 후면이 높기 때문에 후면 도로에서는 이 건물 지상 2층이 됩니다 지금 들어가는 입구는 지상 2층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 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주차 8대 정도 될 수 있고 나머지 주차는 지상 1층에 가면 자주식 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주차장 들어오는 부분은 지상 2층 주차장이고 지상 2층 주차장에서 후면 도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이편에 보이는 이 주차장은 공용주차장으로 주차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는 입구는 이 건물 지상 1층 주차장입니다 후면에서는 지하 1층인데 전면에서는 이게 지상 2층으로 됩니다 네 여기는 1층입니다 1층 주차장,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예요 주차장이 아주 넓게 잘 뽑아놨습니다 보시면은 자주식 주차를 될 수 있고 저 안쪽에 기계식 주차가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은 충분하게 설치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후면에서 봤을 때는 지하 1층이 지상 1층이 되는 거고요 이 전면에 봤을 때는 2층이 지하 1층이 됩니다 주차 공간이 아주 넉넉하니 아주 잘 보관하십니다 네 여기는 지하 골프장입니다 골프인습장인데요 골프인습장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방은 8개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방 첫 번째 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장이 높고 그래가지고 스크린 포프를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이 방에서 옆방으로 넘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단체 손님 오면은 문을 열고 같이 칠 수 있게끔 지금 마무리 공사가 좀 덜 되어 있는데 아주 크고 좋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오시면은 문을 닫으면 되고 단체로 왔을 경우에는 문을 열고 서로 왕래 할 수 있고 하게끔 아주 실용성 있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아주 넓고 쾌적하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복도고요 그래서 여기는 사워실 사워실도 똑같아요 사워실하고 여기도 전부 서로 왕래 할 수 있게끔 문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오면은 문을 닫으시면 되고 이중문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왔을 경우에는 서로 왕래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좋고 설치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 스크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곳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임병민 공인중간 선생님과 함께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부TV 광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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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